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IBT 공부에 꿀팁을 드리는 에듀파파의 IBT 배경지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요. 밀르 유리 익스페리멘트입니다. 밀르 유리 익스페리멘트는 꽤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로 거의 10년 전부터 취재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Charles Darwin이 설명하지 못했던 생명의 탄생은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Charles Darwin은 인간이 원숭이 또는 영장류에서 침팬지에서 진화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침팬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사람들입니다. 밀러와 유리는 박사학위를 따려는 대학원생과 그를 지도하는 지도교수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은 Operating Theory를 증명하게 됩니다. Operating Theory란 초기 상태의 지구에서, 그러니까 대기의 산소는 없었고,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 번개가 불규칙적으로 치다 보니까 단백질이 생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Premeable Sou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실험실의 플라스크에다가 이러한 호남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메탄과 암모니아와 수소가 가득 찬 플라스크 안에 전기로 번개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며칠간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그들의 플라스크에 단백질이 생긴 거예요. 이들의 실험이 유명하게 된 것은, 또 중요한 위치에 다다르게 된 것은, 생명을 실제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생명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iller-Ewe Experiment는 우리가 생명의 어떤 씨앗을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그러한 실험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수많은 IBT 시험의 스피킹이나 라이팅 통합형이나 독해 지문으로, 아직까지 저는 듣기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출제된 적이 있는, 막상 읽어보면 꽤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강조드리지요.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웬만한, 자주 등장하는 원소들, 이름들, 영어로 알아두시고요. 더 이상 기호로 생각하는 것은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과학 실험실에서 쓰는 단어들, 그리고 생명의 탄생 또는 화학에 대한 단어들 꾸준히 공부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Miller-Ewe Experiment, 생명의 탄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지문들, Radix라는 교재도 나오고요. Hackers 교재도 나오고요. 그리고 Delta라는 교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만나시게 되면 이 내용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